청원의 음악을 요청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. 애들장으로서 당정 여러분이나 가족 외국인들께 말씀드릴 것을 거의 믿기 납니다. 자 오늘 입대하는 당정들은 자리에 남고 아버지 가족분들 내려와 주십시오. 자 빨빨리 내려와 주세요. 자 오늘 일정이 바쁜 관계로 굉장히 바쁩니다. 자 빨빨리 내려와 주세요. 자 뒤쪽. 자 나머지 장년들 중앙으로 모여. 자 아저씨 빨리 내려오세요. 자 빨빨리 내려오세요. 자 나머지 중앙으로 모여. 야 뒤쪽 어디 봐. 아 담배 꺼. 담배 꺼. 꺼. 저기 차려. 움직이마 쉬어. 차려. 자 나 일어서. 앉아. 저기 차려. 움직이지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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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지 마.